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기는 단원구 중앙대로에 있는 미스다육에 왔습니다. 지난번 영상에 다육이 구매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묵은둥이들로 이렇게 예쁘게 세팅을 해주셨는데요. 신상들이 너무나 예쁜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미스다육의 대표님은 어디가서 이렇게 예쁜 묵은둥이들을 데리고 오는지 와 저도 따라가보고 싶은 그런 농장입니다. 자 여기 한번 이렇게 비춰드릴게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다 묵어가지고 얼마나 짱짱하고 건강한지 예뻐요. 자 여기 앞쪽에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스카이블루 로즈. 자 이 아이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많아요. 진짜 예쁘죠. 자 이렇게. 여기 택배는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3만원은 본인 부담금 있습니다. 5만원 이상 무료배송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스카이블루 로즈. 자 2만5천원입니다. 자 2만5천원. 자 사이즈는 이렇게. 자 빨간 포트예요. 빨간 포트보다 사이즈가 아주 큽니다. 자 이렇게 되는 사이즈. 자 블루. 자 스카이블루 로즈. 여기 다육식들의 종류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자 콩치아 철화 5천원입니다. 자 이거 빨간 포트보다 좀 큰 아이예요. 자 사이즈 5천원. 자 5천원에 올려드리고요. 알비칸스 멕시코 자이언트 교배종이라고 합니다. 유아이. 자 12,000원인데요. 와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이 아주 따글따글하게. 자 많아요. 색감 예쁘죠. 뽀얗게 분을 입고 있어요. 자 이 사이즈는 이렇게. 이거 다육이 12cm 합니다. 자 12cm 하는. 자 이 아이는 12,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여기 퍼플드림 만원입니다. 여기 색감 좀 보세요. 진짜 예쁘죠. 자 여기 색감에 이렇게. 자 묵으면서 여기 이렇게 변이가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자 색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꼭 금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우 색깔 진짜 예쁘죠. 퍼플드림입니다. 입장이 작고 아주 귀여워요. 자 제이드스타 6,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제이드스타 6,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여기는 벨비빈. 벨비빈 8,000원입니다. 와 여기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많아요. 아우 진짜 너무 예쁘고요. 아주 야무지게 생겼어요. 땡글땡글하게 생겼어요. 자 요런 아이들 사이즈. 요렇게 11cm 이상하는 아이들이에요. 자 요기 제스타. 요아이는 12,000원이고요. 요아이는 6,000원입니다. 자 요아이 한몸이에요. 요아이도 12,000원. 자 미울. 미울입니다. 자 여기도 미울 8,000원이에요. 수영 진짜 예쁘죠. 여기 속에 아가들 나오는 모습 좀 보세요. 자 요아이도 미울. 자 8,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애툴리스 25,000원입니다. 자 25,000원. 여기 12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25,000원. 요아이는 12,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자 요쪽에 있는 아이는 플레르 블랑크 3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여기 얼굴 좀 보세요. 수영이 이렇게 많아요. 이거 얼굴 두수가 몇 개죠? 와 이거 봐. 이거 봐. 자 요거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자 요렇게 되는 사이즈예요. 자 요아이는 3만원. 자 요게 있는 요아이도 3만원입니다.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얼마나 사이즈가 큰지 이렇게 대품이에요. 자 얼굴 두수가 상당합니다. 요아이. 자 요아이도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요렇게 되는 사이즈입니다. 자 요아이도 3만원. 자 요쪽에 또 멀티 카울 립스틱 4,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빨개요. 자 요아이들 4,000원씩. 요기 빅몬스터 빅몬스터 1,000원입니다. 와우 다육이 이름들도 종류가 진짜 많죠. 다육이 공부를 해도 해도 이름이 자 어려워가지고 죽겠어요. 아우 진짜 언제까지 요 다육이들이 계속 신상들이 나오니까 종류들이 워낙에 예쁜 아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와 봐도 봐도 예쁜 아이들이 자꾸 나옵니다. 요거 요렇게 생겼어요. 얼굴 두수가 상당합니다. 자 베이비 핀거 입처럼 둥글둥글해가지고 오 요렇게 예뻐요. 자 베이비 핀거보다는 요게 입장이 더 통통합니다. 사이즈도 크고요. 자 요아이 빅몬스터 1,000원입니다. 사이즈는 요렇게 자 14, 15cm 가낭되는 아이들이에요. 자 요아이 있고요. 또 안 찍은 아이가 어디죠? 워낙에 많아가지고 요기 오르테카 오르테카 8,000원입니다. 와 요것도 한몸이에요. 진짜 예쁘죠? 아주 다져져가지고 얼굴 두수가 상당해요. 요렇게 생겼고요. 마리아입니다. 요아이는 자 마리아 자 요렇게 물들었어요. 자 요 마리아 사이즈는 이렇게 8.5cm 되는 사이즈예요. 요아이들 만원씩 올려드리고요. 자 미리네입니다. 미리네 5,000원이에요. 5,000원 여기 자 화분하고 재보면 이 빨간 포트가 이렇게 사이즈가 커요. 자 요아이들 5,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요쪽으로 빙산입니다. 빙산 8,000원 자 빙산 8,000원 자 요기도 8,000원 자 진짜 예쁘죠? 수영들이 진짜 예쁘고요. 물들어가지고 진짜 예뻐요. 요렇게 예쁘게 물들었네요. 자 그레이스 그레이스 만원입니다. 자 만원 얼굴 수영들 좀 보세요. 자 하나같이 다 예뻐요. 요아이들 랜덤으로 가는데요. 요아이마다 요렇게 다 예뻐요. 얼굴 두수들도 상당히 많고 자 요기에서 어떤 아이가 가는지 자 요렇게 요렇게 자 순서대로 갑니다. 근데 하나 빠지는 아이가 없어요. 다 똑같이 요렇게 예뻐요. 자 요아이는 분바스틱 6,000원입니다. 자 요거 분바스틱도 요거 새로 데리고 온 아인데요. 요게 있는 아이들 대표님께서 다 분갈이를 한 아이들입니다. 여기 자 요기에 심어두어 있는 아이들 새로 다 분갈이 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요아이들은 자 구매하시는 분들은 또 예쁜 화분에다가 옮겨 심어서 키우려고 하죠. 근데 요게 있는 아이들 흙 다 가른 아이들이라 요아이들 봄까지 그냥 키우셔도 됩니다. 자 지금 나는 요아이들 화분에다 예쁘게 키워 키워서 옮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분갈이 하실 거면 요 흙은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자 요아이들 요렇게 뽑아서 요 흙재 그대로 심어주시면 돼요. 자 분갈이 다 한 아이들 분바스틱 신상이에요. 요거 6,000원입니다. 진짜 예쁘죠. 신상 이렇게 많이 데리고 왔어요. 또 안 찍은 애들이 어디죠. 자 요쪽으로 아방가르도 8,000원 자 요아이도 8,000원 자 요런 아이들 다 8,000원입니다. 사이즈는 자 요렇게 자 9cm 이상하는 아이들이에요. 8,000원 와 또 어디지 자 요기는 비치스 웨이브 비치스 웨이브 만원입니다. 자 요렇게 자 여기 대표님께서 요게 있는 아이들을 자 한몸 군생으로 요렇게 다 해서 구매를 해서 다 데리고 왔는데요. 요게 있는 아이들 이렇게 또 분갈이 하다보면 분리되는 아이들도 또 강몸짜리가 또 이렇게 하나씩 나오기도 한답니다. 근데 요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올 때는 한몸으로 구매해서 아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자 한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분갈이 하다보면 또 하나씩 이렇게 강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 그거는 조금씩 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피치스 웨이브 만원에 올려드리고요. 요기에 있는 아이도 만원입니다. 요 아이 자 한번 들어볼까요? 수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우 이거 둘 수도 없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엄마 몸에 딱을 딱을 붙었어요. 진짜 야무져가지고 와 이것 좀 봐 얼마나 묵었는지 얼굴이 요렇게 작아져가지고 이 목대 좀 보세요. 이렇게 묵은 동입니다. 자 요 아이 자 만원이고요. 요 아이도 만원입니다. 자 라주베리 만이천원이에요. 라주베리 진짜 예뻐요. 요 아이 수영도 볼게요. 자 사이즈는 요렇게 15cm 이상하는 라주베리 만이천원입니다. 요거 12cm 화분에 심어져있는 아이예요. 요쪽으로 TP 철화 요 아이 2만원입니다. 자 요거 들어볼게요. 어머나 둘 수도 없네.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 뒤쪽으로 철화가 아주 빠글빠글하게 생겼어요. 자 요기에 생얼이 하나 들어가있죠. 요게 포인트입니다. 아우 너무 예뻐요 요거 자 머리에 예쁜 꼬다나 꼽아놓은 아이같아요. 자 요아이 TP 철화 요아이 2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사이즈는 이렇게 되는 사이즈에요. 요기 그레이스 대품 요아이 5만원입니다. 5만원 14cm 화분이구요. 어머나 무거워라 아이고 무거워라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아빠 밥인가요? 아빠 밥보다도 더 사이즈가 크죠. 얼굴 두 수준 보세요. 진짜 어마어마 합니다. 진짜 너무 예뻐요. 자 요아이는 자 팔이 짧아가지고 자 요 앞쪽에서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사이즈 이렇게 자 요거 몇 센치죠? 16cm 이상하는 아이예요. 자 요아이 그레이스 대품 5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자리로 가구요. 자 요기 있는 아이 위니스 철화 대품입니다. 요아이는 2만 5천원이에요. 우차 요아이도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진짜 색감 예쁘죠? 이거 지금 화분은 12cm인데 여기 화분이 적어가지고 이 밖으로 이렇게 다 나갔어요. 이렇게 큰 대품이에요. 자 요아이 위니스 철화 2만 5천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요아이도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자 이렇게 이거 지금 몇 센치죠? 자 18cm 이상합니다. 자 요아이 2만 5천원 여기 SP 18,000원이에요. 자 18,000원 자 양쪽으로 이렇게 아가가 있고요. 엄마 얼굴이 이렇게 커요. 자 요아이 18,000원 올려드리고요. 먼노입니다. 먼노 12,000원이에요. 아우 이렇게 분을 뽀얗게 입었어요. 12cm 화분에 심어져있는 아이입니다. 자 요아이도 12cm 하고요. 12,000원 여기는 루쭈 만원입니다. 루쭈루쭈 만원이에요. 아우 색감 진짜 예쁜데요. 요거 들어볼게요. 이렇게 얼굴 두수 좀 보세요. 그리고 얼굴이 완전 꽃입니다. 요 속에서도 얼굴들이 아주 빠글빠글하게 나와요. 이렇게 와 이거 이거 어떻게 요거 사이즈 재볼게요. 이쪽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요거 15cm 합니다. 15cm 자 만원 요거 요거 구매해가세요. 진짜 만원이면 요런거 어디가서 이렇게 만원 주고 요거 사실 수 있을지 제가 너무너무 탐이 나는 아이예요. 자 너무 예쁜 아이 요아이 루쭈 만원에 올려드리고요. 포루투나 12,000원이에요. 자 포루투나 12,000원 요거도 한번 들어볼게요. 수영 요렇게 생겼어요. 아우 진짜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12cm 화분에 심어져있는 아이에 얼굴들이 이렇게 많아요. 자 여긴 미쓰다육의 묵은둥이들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요. 대표님께서 구독자님들이 워낙에 다육이들을 많이 구매를 해주셔서 다육이들을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유아이도 지금 12,000원이에요. 요쪽으로 갈게요. 요거 자 아메치스 자 아메치스 입니다. 자 빨간포트 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아메치스 유아이 12,000원 요거 들어볼게요. 요거 수형 요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예쁘죠. 떼글떼글 핑크 알사탕 처럼 생겼어요. 저도 요 아메치스를 몇 개를 키우고 있는데요. 자 묵으면 묵을수록 땡글땡글한 알사탕 처럼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요 아메치스 12,000원입니다. 자 요아이도 12,000원 아우 요 아가 좀 보세요. 요거 수형 진짜 예쁘죠. 자 요기 있는 아이들도 대표님께서 하루종일 분갈이를 하셨대요. 요아이 12,000원 요런 아이들 분갈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요쪽으로 갈게요. 요기도 아메치스네요. 요아이도 와 색감이 요아이는 더 무거웠어요. 자 비교해 드릴까요? 자 요아이 아메치스는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요아이도 아메치스라고 합니다. 자 요아이는 8,000원이에요. 요거는 핑크 알사탕처럼 생겼어요. 요아이는 살구색 알사탕처럼 생겼어요. 진짜 너무 맛있게 생겼죠. 자 배고플 때마다 요아이들 하나 둘씩 다 따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아우 아메치스가 묵으니까 요렇게 예쁜 색을 하네요. 요아이도 8,000원입니다. 자 아메치스 요아이들 데려가세요. 너무 예뻐요. 요쪽으로 갈게요. 피노키오 입니다. 피노키오 8,000원씩 자 요거 요아이도 피노키오 8,000원 요 얼굴 좀 보세요. 요거 얼마나 떼글떼글 한지 이거 어매나 이거 댕글댕글 굴려도 그대로 있어요. 완전히 빡빡해가지고 자 요아이 빨간 포트 보다 조금 큰아이예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포트가 이렇게 사이즈가 차이가 납니다. 요아이 피노키오 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시에다 SP 6,000원 입니다. 요런 아이들 자 요기도 6,000원 진짜 예쁘죠. 요거 요거 요렇게 생겼어요. 요아이들 6,000원 입니다. 자 요 앞쪽에 자 미나 있어요. 미나 요거 4,000원 요거 4,000원 입니다. 미나 얼굴 좀 보세요. 요렇게 예뻐요. 요아이들도 빨간 포트 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사이즈가 큽니다. 요아이들도 미나 미나 4,000원에 올려드려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해서 영상 무은둥이들을 한번 담아봤는데요. 제가 한 번씩 빨리빨리 한 번씩 더 비춰드릴게요. 스카이블루 로즈 2만 5,000원 입니다. 알비 칸슨 멕시코 자이언 투 교배 종이에요. 요아이 12,000원에 올려드리고요. 퍼플드림 요아이 석팔죽색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너무너무 입장이 귀엽게 생긴 아이 만원에 올려드리고요. 제스타 아니 제스타 6,000원 자 요게 있는 제스타는 12,000원이에요. 요아이는 한몸이고요. 미울입니다. 자 미울 8,000원 애툴립스 2만 5,000원 요아이는 12,000원이고요. 여기 블레르블랑크 요아이 3만원 요렇게 대품이에요. 얼굴 두수가 상당합니다. 자 요아이 도 3만원이고요. 멀티 카올 립스틱 자 수영은 요렇게 예쁘고요. 4,000원 입니다. 여기 빅몬스터 요아이들 만원씩 어우 진짜 예쁘죠. 요 수영 좀 보세요. 얼마나 건강하고 예쁜지 요렇게 생겼어요. 델리빈 델리빈 요아이들 8,000원 자 요렇게 생겼고요. 붐바스틱 붐바스틱 6,000원 자 요런 아이들 6,000원 입니다. 자 피노키오 8,000원 시에다 스틱 6,000원 이고요. 여기 그레이스 요아이들 10,000원 입니다. 마리아 10,000원 식입니다. 미리네 5,000원 에 올려 드리고요. 요기 빙산 8,000원 입니다. 와 요거 색감 너무 예쁜데요. 와 색감이 완전히 꽃분홍 색에다가 자 얼굴 두수도 요렇게 3도 아주 오래 묵어가지고 요렇게 빨간색을 하고 있네요. 자 요 미인은 8,000원 자 미나 4,000원 자 저쪽으로 갈게요. 아메치스 자 8,000원 자 요아이도 8,000원 요게 있는 아이는 12,000원 자 요거 아메치스는 두가지 색깔이에요. 자 12,000원 짜리는 요렇게 핑크색이에요. 8,000원 짜리는 조금 작아요. 요아이는 8,000원 입니다. 자 아메치스 SP 창이 들어가 있구요. 요아이는 12,000원 입니다. 자 얼굴 엄마 얼굴에 이렇게 아가들을 삥뿅 다 달았어요. 자 요아이 사이즈는 요렇게 됩니다. 아방가드도 8,000원 에 올려드려요. 피치스 웨이브 만원 입니다. 루쭈루쭈 만원 입니다. 요거 요거 데려가세요. 저는 요게 정말 맘에 드는데요. 진짜 예뻐요. 먼노 12,000원 에 올려드리구요. 위니스 철화 대품 요거 25,000원 입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 에요. 너무 예쁘죠. 자 그레이스 대품 요아이는 5만원 입니다. 자 얼굴 얼굴 두수가 상당해요. 아빠 밥이 두 그릇 좀 될 것 같아요. 얼마나 큰지 TP 철화 2만원 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묵은농이들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